안녕하세요. APB입니다. 불량한가족이 7월 9일날 개봉한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되게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드디어 영화가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잘 보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권혜민입니다. 드디어 7월 9일. 불량한가족이 개봉한다고 하는데요. 가족과 함께 보면 사랑 남치고 공정인 영화니까요. 꼭 저 분들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지혜진입니다.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.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경 이제는 가수 일민입니다. 불량한가족. 참 따뜻한 가족 영화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동혜민입니다.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 불량한가족입니다. 7월 9일 개봉인데 따뜻한 마음 갖고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캬아입니다. 유쾌하고 또 감동까지 있는 불량한가족 영화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혜영을 맡은 루카원입니다. 저는 유아영을 맡은 유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혜진영을 맡은 박하님입니다. 저희 불량한가족들은 재미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오셔서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지희입니다. 불량한가족에서 남의 역할을 맡은 서지희라고 하는데요. 저희 열심히 찍었으니까 열심히 같이 봐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불량한가족 화이팅! 불량한가족 화이팅!